자, 모듬전, 모듬전이 한 바구니 5천 원이에요. 자유롭게 골라가, 언니야. 언니, 자유롭게 골라봐, 맛있어. 와서 골라보세요. 방송에 나온 맛집인가 봐. 언니, 자유롭게 골라봐, 맛있어. 가까이 가면 기름이 튀잖아. 강유미 선배님? 30일 후배들이구나. 반갑다. 그래, 어쩐 일이니? 선배님, 개그하실 분이 왜 시장에서 전을 붙이고 계세요? 맞아요. 무슨 소리야. 난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예? 전... 아, 전... 내가 만든 전 한 번 먹으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내 별명이 모란시장 전여친이기도 해. 전여친이 그 뜻이 아닐 텐데. 그리고 이 장사가 은근히 이게 더 많이 남아요. 그래요? 이게 원가가 낮아. 내가 새로 개발한 신제품 보여줄까? 네. 자, 봐. 낙엽전 그리고 행운전이야. 선배님, 이렇게 날로 먹지 마시고 날로 발전하는 코미디언 되셔야죠. 맞아요, 선배님. 개콘으로 가요. 아니, 나 개그 안 해. 아니, 왜... 코미디를 홀드하는 한국의 현실에 난 아주 학을 뗐거든. 예? 추석특집 TV도 못 봤니? 아니, 봤는데... 생각이란 걸 하고 TV를 좀 봐봐. 예? 추석특선 영화랍시고 틀었던 영화 또 틀고 또 틀고 송중기 늑대소년 또 틀고 그럴 전파 있으면 강유미가 했던 명품 개그 특선을 왜 안 틀어주는 건데? 예? 명품... 추석특선 영화 말고 추석특선 유미 한번 틀어보라고 해. 싸웠던 형제 간의 우회도 돌아오고 고부간의 갈등도 사라지겠다. 그 정말... 온 가족이 함께 깔깔깔 웃다가 국민 건강 증진 되고. 응? 왜 이런 콘텐츠를 왜 무시해? 맨날 외국에 쓸데없는 미스터 빈 이런 거 틀지 말고 미스 강 좀 틀어주란 말이야 미스 강을! 미스 강 특집은 개뽀 괜한 특집 잡지 마시고 개그는 하십쇼 선배님. 맞습니다 선배님. 모쪼롬 황금 연휴인데 송중기는 커녕 강유미라뇨. 그건 연휴가 아니라 어휴 입니다 선배님. 정신 차리십쇼!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구나.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고 후배들은 싹수가 노래지는구나. 뭘 예의야 니들 욕한 거야 개쓰레기들아. 선배님! 선배님! 그러지 말고 개그맨이 갖춰야 할 게 뭔지 알려주십쇼. 궁금합니다. 너희들이 욕심은 있구나. 좋아. 전으로 설명해주지. 잘 봐. 먼저 첫 번째. 어? 부침개. 부침성 있게 선배들에게 다가가거라. 말이 된다. 두 번째. 이거. 빈대떡. 빈대붙지 말고 너희들의 코미디로 개콘을 이끌어가거라. 감사합니다 선배님. 세 번째. 이거. 꼬치자. 내 말에 꼬치꼬치 토 달지마. 예? 어? 선생님. 화가 많이 나네. 많이 터졌어. 야 이 개그 괴물아 너 개그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이 자식. 어머. 소름이야. 너 말이야 너의 개그로. 선배님. 이렇게 여기서 혼자 만족하지 마시고. 개콘 무대에서 관객들 만족시키셔야죠. 개콘으로 돌아가요 선배님. 땡큐 but no 땡큐. 나 음반 낼 거야. 예? 확실히 여자 연예인은 개그의 길은 너무 힘들어. 가수나 연기자로 빠지는 게 훨씬 낫지. 그것도 시켜줘야 하는 겁니다. 평소 아이유 닮았다는 얘기 나 꽤 들었어. 대체 누가 그런 소리랍니까 선배님. 볼래? I like it. I'm twenty five. 듣기 싫습니다. 야. 오토툰 걸면 대충 만들어져 왜 이래. 요즘 가수들 오토툰 안 쓰는 가수가 어딨냐. 봐봐. I like it. I'm twenty five. 소름이 났어. 봐. 아이유 별거 아니잖아. 아이유는 개뿔. 선배는 생각하는 게 딱 아이유. 어? 이거 뭐야. 왜 그래. 승완아 제발. 그 구렁통에서 나오고. 제발 좀 정신 차려. 정신 찾을 건 바로 선배님이십니다. 음원 차트 올킬은 무슨. 아이유 팬들한테 올킬 당하십니다 선배님. 힘내십시오. 화이팅. 고맙다. 야 너는 옷을 왜 이렇게 유치하게 입고 왔냐. 빨간색 노란색. 본연이게 또. 야 나 재밌는 생각 났어. 기다려봐. 너 왜 노란거 있어. 너 이거 좀 들어봐봐. 팔을 왜. 우리 초대형 삼색전을 한번 만들어보지 않겠니. 삼색전. 야. 빨리. 빨리. 그대로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다가와. 다가오세요. 유미 선배. 어 근지야. 어쩐 일이니? 여기서 전 그만 붙이고. 저랑 연인 코너 짜요.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미안해. 나 연애도 오래 쉬어서 소활 역량도 안 되고. 이래저래. 나 개그 쪽은 그만두려고. 나 마음만 받을게 근지야. 선배. 선배 도움이 필요해요. 나 지금 바빠 근지야. 아 선배. 어 미안해. 어떻게 뜨겁겠다. 괜찮아? 괜찮아요. 닦아줄게 기다려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만 좀 있어봐. 시저스 크라이스. 오 마이 갓. 아이 러브 유 소 머치. 선배. 저 가볼게요. 저기. 혹시 전을 좋아하십니까? 살쪄서 싫어해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습니까? 선배 왜 이러세요. 전 좋아합니다. 뭐가요? 전 당신이 좋다고요. 왜 이래요? 저는 싫어요. 나 지금 행복해. 당신 정의abilirlee 이것은 당신이 좋다고요. ! 죄송해요 Nice to her. 그러면서도 제발을 할 고께고. 아세요. I really love you are. Kameraqu piel,